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에다가를 사용해서 말해요.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요? 때문에 조금 바빠요.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해요. 그래서 바빠요. 에다가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에다가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과제에다가 아르바이트예요. 그럼 같이 말해요.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요? 과제에다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조금 바빠요. 잘했어요. 다음을 보세요. 과자 좀 더 드실래요? 아니요. 까지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요. 왜 배가 불러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케이크까지 먹었어요. 에다가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정답은 밥에다가 케이크예요. 같이 말해요. 같이 말해요. 과자 좀 더 드실래요? 아니요. 밥에다가 케이크까지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요. 잘했어요. 다음을 보세요. 쇼핑을 많이 했네요. 네. 백화점이 세일을 해서 까지 샀어요. 백화점이 세일을 해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옷을 샀어요. 그리고 운동화도 샀어요. 에다가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에다가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네. 옷에다가 운동화예요. 같이 말해요. 쇼핑을 많이 했네요. 네. 백화점이 세일을 해서 옷에다가 운동화까지 샀어요. 잘했어요. 다음을 보세요. 바깥 날씨가 어때요? 까지 심해요.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나가면 안 돼요? 비가 와요. 그리고 여기에 바람까지 심해요. 에다가를 써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다 했어요? 에다가를 써서 말할 수 있어요. 정답은 비에다가 바람. 이에요. 같이 말해요. 바깥 날씨가 어때요? 비에다가 바람까지 심해요.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모두 잘했어요. 모두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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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